음악 좋으셨나요? 제가 어떻게 저 머리가 히끗히끗한 선생님이 저런 노래를 듣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노래는 별로 없고요. 애들한테 신청곡을 받아요.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서 학급별로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두 반이 한묶음이 돼요. 그러면 첫 시간에 애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목록으로 쭉 해놓고 있습니다. 하반 학생들은 45분이면 45분 혹은 50분이면 50분 수업을 다 감당을 못해요. 그렇게 되면 애들이 소진이 되어버려요.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학습활동 중간중간에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랜덤으로 틀어주지 않고 애들에게 신청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. 괜찮죠? 제가 2학년 5반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.